얼마나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으시고 그 공을 박정희 전 대통령과 몇몇 권력자들이 가져갔다는 사실을 대단히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고요. 다큐멘터리 영화로서는 보기 드물게 영화 전반적으로 긴장감을 가지고 몰입할 수 있어서 훌륭한 작품이었다고 생각합니다. 박정희 대통령 덕에 성장하지 않았느냐 알고 계신 분들은 꼭 이 영화를 한번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